우리 오빠들이랑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헤어지고 이런 게 되게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연습생이 자주 이렇게 바뀌니까 초반에는 언니, 오빠들 한두 번만 이렇게 헤어져도 세상이 굳어진 것처럼 보여 봉이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 사실 못하는 게 먹고 싶었어요 다 잘하고 싶은데 이 순간이 되게... 어, 사실... 아니, 이 순간까지... 아니, 저희가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다 들고 와주시는 것도 신기하고 아직 저희가 이렇게 다들 3년이 됐지만 다들 이렇게 부족한다는 것도 다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너무 신기한 그런 애들인데 뭐, 저희가 이렇게 그런 막내들이 다 이렇게 와가지고 콘서트를 하고 여자친구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늘 최선을 다했다거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우리 버디분들도 버디는 여자친구의 버디이자 저희도 우리 버디들의 버디이니까 항상 여자친구를 떠올리면 조금이라도 더 힘이 났으면 하는 그런 걸그룹으로 그런 걸그룹으로 멋있습니다 우와 어렸을 때부터 이쪽 일을 하면서 뭔가 항상 버릇되었던 게 그냥 나의 감정을 신경쓰기 보다는 결과물을 해야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하는 거나 감정이 좀 많이 느려지고 서툴랐었는데 멤버들을 만나서 멤버들을 위임해서 많이 밝아질 수도 있게 내가 감정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그리고 버디들도 아무리 잘 감정 표현이 서툴라도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저는 너무 행복을 하면서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항상 상상하려고 느끼고 말하고 싶었었거든요 일이 정말 약해져 있었었거든요 정말 잘했고 항상 피어른 소리지만 그때 정말 많이 무너져 내렸었고 저희끼리 있어도 기쁜 일도 있지만 그냥 정말 분위기도 굉장히 항상 그랬는데 그때 저희 갑자기 진희 선생님이 오늘 와주셔서 그냥 문자 각각 얼굴을 뵀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그 저번 안무들도 안무지만 저희 멘탈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었거든요 그때 생각이 너무 나면서 아 아 아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구나 그 생각도 들고 또 그리고 그때 저희가 정말 춤 노래도 너무 하기 힘들어 그런 했을 정도로 잠깐 그랬는데 너무 큰일이 여러분들 제가 정말 찾아들이고 생각해